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저기. 제주도에 제주도에 마이삭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실감하시나요? 지금 엄청나게 비바람이 비바람이 엄청나게 비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금 시간이 5시가 넘어간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제주 공항 앞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영상 촬영하기가 너무너무 힘들 정도로 비바람이 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지금 여러분들을 제주도에 제주도 기상특보, 마이삭이 보고 있는 것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제주공항 앞에 나와있습니다. 바 밑에 보다 밤에 보다 더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아 access 아우, 아아 지금 현재 5시가 넘은 시간인데요. 엄청나게 비바람이 주고 있고요. 엄청나게 물부라가 주고 있습니다. 저 지금 오늘 지금 엄청나게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상특보를 전해드리고자 저는 현재 지금 뒤에 조금 더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실축공항에서 오늘 태풍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지금 더 이상 영상 촬영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이상 줄이겠습니다